말을 좀 들으라고요 게임할때 아니 왜 이거 다치를 안해요 아니 거의 0초때인데 다치를 안하면 어떻게해 아니 아니 내가 이거 내가 누구야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수많은 수많은 맵함을 겪어왔지만 0초에서 게임이 시작이 안돼 0초에서 약 1.8초 이후에 시작이 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30분 30분이라고요? 나 다치했다고 그랬잖아 한번 언제? 엊그저께? 엊그저께? 갑시다 5분만 기다리면 돼요 5분만 기다리면 돼요 잠깐만 와봐요 방 어 초대해주세요 5분 맞아요 내가 지금 확인했어 5분인지 내가 해볼게요 내가 확인했어 5분인지 우리는 5분 이내에 폭탄을 해제해야한다 5분동안 뭘 해야하는가 당신은 빨간 손을 잘라라 이런 상황극은 나는 잘 못하네 당신은? 어 부금 틀어 부금 이런 십새끼님 감사합니다 부금 틀어 부금? 부금 그럼 죽엽자 오일스테이 들어 오케이 부금 틀겠네 어 적을 죽여야한다 폭탄이 너무 귀여워 적진이 적진에 지금 적들이 103명이나 있어 무서워 103명이나 있다고 살려줘 왜 살려줘 우리가 죽여야하는데 귀엽잖아 이 짓을 4분이나 해야돼 대화를 이어가자 멍청이 두말이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편해졌네 근데 이제 이제 친구같이 느껴지네 아 미대빵 한번 하자고 뭐 3분밖에 안남았는데 뭐 금방가요 5시간 어 3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좀만 기다립시다 그럼 뭐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요 근래에 영화 본거 뭐있어요? 어 그런거 안보는데요? 겨털소스님 감사합니다 겨드랑이 털 따뜻 따뜻해요 알리즈카에서는 겨드랑이 털을 일부러 길린대요 왜요? 따뜻 온 체온 유지때문에 아 어 어 어 추위 많이 타요? 네 좀 이 방법 추천합니다 음 보이는게 다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기 올해 겨울까지 계속 기르면은 좀 괜찮은데 어 그럼 나도 혼자 기르게 할 수 없으니까 나도 저 수염 기를게요 지금부터 예 어 뭐라도 길러야지 강아지 길러요? 고양이 두 마리 키워요 아 대화가 잘 이어진다 어 고양이 길러요? 네 고양이는 이번에 고양이 내려갔어요? 세시 큐티 불량 아 님께서 이용구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안 갔어요? 어 안 갔구나 애석한 일이지 어 오늘 아침은 뭐 먹었어요? 어 저리가 어 저리가 어 저리가 어 장애? 어 아침에 장애 먹었다고? 저리 가라고 아 저리 가라고 어 됐냐? 이정도면 됐냐? 나 지금 한 어 한 5미터는 멀어져 있다 응 어 다시 가겠다 이건 너무 가깝지? 괜찮아 조금만 멀어지겠다 여기가 적당하겠구만 나는 그럼 어 가까이 가야지 이 이분 근력은 얼마나 세요? 저는 어 물어볼게 있는데 응 응 어떤거요? 헬스 다니시잖아요 헬스에 다니는데 공부는 많이 안하는데 어 그래요? 네 제가 오피스텔 하나 잡았거든요 요 근래에 네 꿈에 있었어요 개인 헬스장을 갖는게 꿈이었어 홈트레이닝 하는게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가족 4명이서 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제가 오피스텔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놨거든요 와 그러면 진짜 저 방송으로 4천만원 보는거 진짜네 아 오피스텔이 한달에 뭘 살까? 30만원인데 어 월 430만원이요? 월 30만원이요 아 원래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랑 엄마랑 다 다니니까 그 돈이면 차라리 내가 그거 하는게 혹시 이득이겠더라고 한 그래가지고 잡았죠 그래서 거기서 다 운동하세요 오 어 긍정하네 어 가족한테 이렇게 저기 많이 아끼시나보네 자기 합리하죠 내가 사고싶은데 부모님을 예를 어머니는 아직도 감동하셔가지고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펑펑 우세요 어 어 아들이 이렇게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고 아들을 잘 두셨네 어 맞아요 둘이 사기라는 거 맞습니다 잘 두셨죠 예 저희 어머니 교회 다니시거든요 어 교회 다녀요? 아니요? 다닐 생각은 있어요? 아니요? 하니엘 해니 좋아해요? 아니요? 아 좋아하는 거 찾는게 힘드네 어 좋아하는 거 찾아가서 공통 분모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해니 좋아해요? 어 나요? 네 내가 다니엘 해니를 왜 좋아해? 좋아하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교회 다녀요? 초등학교 때 다니고 안 다녀요 아니 아니 연관관계가 없었나? 교회 다녀요? 다니엘 해니 좋아해요? 교회에 다니엘 해니? 8초 남았다 진짜 잘 버텼다 아 다됐다 다됐어 3초 남았다 3초 잘했다 진짜 잘했어 갑시다 교회 돌려요 지금이야 타이밍은 지금이야 타이밍 이즈 나우 고 다냈다 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어요? 네 디즈니 만화동산을 포기했구나 흠아 디즈니 만화동산 못보던 세대에요? 어 아닌데 본거 같은데 백시 큐티 불량기 감사합니다 디즈니 만화동산에서 어떤 만화를 제일 좋아했는데요? 고백캠니 감사합니다 그거 뭐뭐 나왔었죠? 그거 아라비안 아라비안 나잇 신비한 이야기 유술공주가 세가지 소원 그거 백설 해물이 감사합니다 아하하하하하 그거 알아요? 흐흐흫 아 아 핾하하하 흐흑 이제 내가 궁금한게 있는데 야, 맞다 네? 적어야지 이거 티몽과 분바로 준시스템 속 만들어야지 아 적어야지 티몽과 어 평소에도 그래요? 어떤걸요? 평소에도 그러고 살아요? 아니 그러죠 저 평소에 엄청 진지해요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저한테 이런 면이 있었을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우리 엄마도요 저는 평소에 진지한 편이거든요 저는 저 밖에 나가면 말을 한 마디도 안 하거든요 어 나도 그런데 우리가 좀 비슷한 점 있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말을 밖에서 하기가 싫더라고 나는 안 그러는데 나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닌데 그러면요 나는 그냥 원래 성격이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성격인데 좀 필요할 때만 하는 힘이요? 어 그럼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다니엘 엔이 좋아하냐고 물어봐요? 저 아빠한테 아침마다 딱히 맞아요 말도 안 따고 아버지가 옛날에는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좀 아버지랑 대화의 장을 좀 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는데 제가 아버지랑 새우 잡으러 갔다가 새우를 500마위가 넘게 잡았어요 그럼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차 문을 닫다가 그 안에 차키를 넣어놨거든 그때 아버지가 새우망으로 날 때렸어 그 뒤로 그 뒤로 아빠랑 아빠한테 1년간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몇 살 때였는데요? 중학교 때 의랑리에서 의랑리 옆쪽에 대교 같은데 새우 많이 나오는 데 있거든요 내가 그 이후로 아버지랑 서먹서먹 했지 그렇구나 저는 새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도 저기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데 네 저기 바다 저기 어디야 무슨 시장통 있잖아요 수산물 되게 유명한데 어디지? 어? 수산물 유명한데? 그 어딘데 어디 이름이 있는데 세 글자인데 어? 수산물 가면은 막 수산물 막 팔고 아 노량진 아니야 노량진 말고 저기 하나둘 있는데 어 소래포구인가? 아무튼 그쪽이야 어? 주문진 막 그런 쪽인데 갔는데 이제 엄마가 멀리서 왔다고 아 막 새우도 좋고 뭐 고등어도 좋고 막 이러면서 엄청 샀어요 어? 한 세 박스를 샀어 어? 한 20만원치로 샀어 막 할머니 갖다주고 이모 갖다준다고 어? 나랑 둘이 갔는데 어?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가 어? 저기 저기 사온거 뒷트렁크에 넣으라고 시켰어 나를 어? 근데 아 너무 무거운거에요 어 무겁겠다 혼자 들다가 이제 하나를 넣었어 어? 그러고 나서 잠깐 저기 화장실 좀 갔다 온다고 어? 와가지고 나도 그냥 어 이제 아무 생각없이 차 문 닫고 출발한거야 어? 어? 근데 그 땅바닥에 그 박스를 그대로 놓고 온거야 어? 그래서 존나 맞았어요 아 캬캬캬캬캬캬캬캬 아 그랬구나 그런 기억들이 있구나 네 아 배꼽 잡았네 아 아 하하하하 아 아 많은걸 알아가네요 오늘 아 많은걸 알아가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연세가 저기 59년생 59년생? 네 뜻깊네 하하하하 특깊네 에? 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제가 좀 무뚱이거든요 어 체리노빌링 감사합니다 59년생이면 잠깐만 우리 아빠가 610405 우리 엄마가 아니 우리 아빠가 580905 우리 엄마가 610405 그럼 우리 아버지 또래네 우리 어 우리 누나보다 아니 우리 엄마보다 언니네 어 어 언니구만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어떻게 젊음을 잘 유지하세요? 어 잠깐만 잠깐만 3픽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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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픽 5픽이 내 서포터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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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탑이야? 너 너 탑이야? 블리츠? 아니 괜찮아 저 블리츠를 주세요 어 아 5픽 우리 맨날 지금 어 얘기하다가 정신없어 전판도 네 우리가 픽 못보고 다치한거잖아 아 게임에 집중해야돼 저는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항상 매사에 아 아니 근데 백성랑이 집중 안했어요 게임에? 네 아 예 몰랐어요 아 님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서포트하는거 조금 다소 충격적이다 나는 게임할때는 겁나 집중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켜봐주시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할때도 집중력을 그 시청자한테 배반하는 일이 없게 잘 나눠야죠 그러면은 저기 나중에 시간날때 네 아니에요 펄스건 좋아해요? 저 익조 듣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는 펄스건 스웨인이 감사합니다 펄스건 오케이 어차피 이거 AD랑 그 특성이 없어갖고 어 그냥 AD 룬 듣게요 저도 그냥 어 뭐 AD 특성 듣는다고? 저기 블리츠는 차라리 AD 룬 드는게 더 세더라고 믿지 내가 내가 자네를 안믿으면 누굴 믿겠는가 자네야 나는 20년 지기 불알친거 아닌가 20년? 그렇지 하아 그치 우리가 참 오래됐네 우리가 처음 만났던게 언제였던가 몰라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게 바야흐로 너가 네살이고 내가 일곱살때였지 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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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원이요? 도원 도원? 결의 하아 도원이라고 하는줄 알았어 혹시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친구야 백선량님도 감동 느끼는중이었어 방금 정적이 나는 그랬는데 감동적이었어 CJ찡님 감사합니다 펄스건 시스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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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갑시다 흠 흠 고고 내가 이제 백선량님 방송을 못보겠네 왜 네 아 지금 모바일로 보고 있었거든 채팅 근데 저 배터리가 다 됐네 하아 배터리가 다 됐어 소관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내가 저 이제 배려하지 못할 수도 있어 알겠죠 네 원래 거기 채팅방 분위기를 보면서 좀 말을 하거든요 어 어 님은 안 그랬어요? 왜 무서워요? 뭐가요 아니아니 두 방송 다 이득이 되어야 되니까 학동방송은 아 그런거까지 보시는구나 당연하죠 그니까 사가몽님이 할 때 더 못하는거 정말 둘다 엄청 개처럼 못하거든요 난 사가몽이 진짜 개인줄 알았다 아까 너희들 내가 욕했다면서 난 사가몽이 진짜 개인줄 알았다구요 자 잡자 개가 걘가? 잡자 잡았다 오~~ 진짜 날카롭다 날카로워 하마터만 베일뻔했어 와, 엄청 날카롭다 집에 열가지고 있네, 나는? 아, 맞네 아, 맞네 만화... 다 찾는데 안가야겠다, 나는 저 갔다올게요 오케이, 오케이 갔다오쌤 그니까 내가 백설련님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알았죠? 내가 하고싶은말은 그거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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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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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대 라고 불러도 돼요? 배드민턴은 잘 쳐요? 아 배드민턴 나 좋아해요 아 다행이네 좋아하는걸 찾았네 이거 이거 쳐주자 좋아 간다 뭐해 너무 많이 쳤어 잔정이 많아 내가 그래요 잔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사는거에요 이용만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많이 살았지 안 돼 안 돼 더 손해볼거야 안 돼 안 돼 라인전도 질거야 어 이거 왜 땡겼어 아 싸워 우리가 이겨 잡아 잡아 이거 이거 잡아야지 베인 베인 쳐 베인 내가 말만 따라해 알아서 베인 쳐 계속 쳐 계속 쳐 계속 쳐 힐 아니 힐을 왜 써 쳐 쳐 쳐 잡았다 오케이 퍼스트 블러드 빼 빼 빼 빼 빼 빼 빼 CS 먹어 CS 쳐 먹어 CS 확 쳐 먹으려고 그랬어요? 어? 아 급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약간 구수한 스타일이네 어? 어 구수한 스타일이야 어 구수한 스타일이야 오케이 땡기면 잡습니다 와아아아아 비전 비전 Q 평타 평타 잡았다 아니 아니야 아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라고 내 인생에 상관 마 서포터가 할 일은 거기까지였어 도망가 죽으면 안 되지 에헤에에에이 에헤에에이 고고고고고고고 겁나 죄송합니다 이해하죠? 만화무역 하나 더 비전 이동으로 가야지 음 갑시다 아 무슨 소리야? 아 보경 고추님 감사합니다 꼭 이번에 잘해서 보답해야지 꼭 잘해서 나 나 레벨 3임 내 분수부터 좀 생각해주세 케이스를 처먹으라 오케이 좋아 이거 먹었다 다 먹고있어요 실화에요 먹었다 내가 먹었다 뭐라구요? 안들리는데 잘 내가 무조건 베이는 땡겨줄테니까 이상한짓 하지마세요 알았어 이상한짓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짓이죠? 아까 한거 아 무리하는거 알았어 녹색 야옹있는거 맞습니다 좋아 이거 한방쳐 좋아 이거 한방쳐 아 쟤네 레벨이 좋아 아 레벨채가 왜이렇게 많이 난지? 그니까 괜찮아 내가 끌면 돼 오케이 가만있어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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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오오오오 꽤 잡아 잡아 개쩜 명령 불복종 명령 복종 오케이 쓰래시 노노노 시스템 오류 플릿카와 케이틀린을 바꿨다 이등률 24560% 넌 죽었다 너는 죽었다 잘가라 지옥에서 지옥에서 블리치랑 함께 놀아라 역시 나의 제자답군 하하하하하하 좋아 아주 잘했어 나의 암흑을 메워라 땡겨질거 다 땡겨졌지만 키를 땄어 왔니? 살아났니? 왕가 오케이 나 피바라기 먼저 갈까요? 나 연운 가도 돼요? 실례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그냥 해본거야 혹시나 했어 혹시나 허락해줄지도 모르니까 지금 갈게요 오케 몰락가라고? 아니 트포가야지 트포 트포가는게 좋아요 몰락가는게 좋아요 여기 트포가세요 그냥 트포가라고? 근데 여기서 또 BF가 아 이거 BF가야돼 품앤두가 그랬어 나랑 하다가 그러면 피바라기를 아예 올리든가 어 BF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 피바라기 그 트포의 모든 단일템보다 BF가 압도적이라 그랬어 근데 돈이 많이 없을때는 트포가 워낙 하위템이 좋기때문에 그렇게 가라 라는 나한테 명언을 주고 파리로 떠났죠 맞아 아 내가 많이 배웠네 배운게 없는줄 아는데 아 저기 해외에 가본적 있어요? 저 제주도 아 전 제주도도 못가봤는데 제주도 못가봤어요? 네 나는 저거 타고 왔는데 돌피노인가 저거 국토대장정 했거든요 한 세번정도 어 국토대장정 해봤어요? 저 개인 6이니까 어 그냥 조금 이따갔다고 어 어 나 5야 아 이거 언제 돼? 지금! 지금! 그러면은 나 간보다 쌈 걷나? 오케이 님 몇임랩? 오 쟤 4임 아 오케이 맞출거 다 맞추고있음 지금 오케이 뭐 온대 뭐 온대 피도 뭔데 뭔데 니달리가 왜와 라인 당겨 라인 당겨 라인 당겨? 알았어 CS 먹지마바 봐바 아 노노노 왜 네 CS 왜 먹지마 아 아니 CS 먹지말라는게 아니라 어 구걸하라는거였지 라인 밀지말라고? 어 오케이 이해완료 오케이 이거 내가 먹겠음 무조건 지금이다 빠쟁! 오케이 니달리 계집이 내꺼 먹을라 그랬어요 내가 못먹게 막았어 킬은 나의 것이니까 백설냥님 예 저 지금 밤에 저 지금 밤인거 아시죠 밖에 네 오늘 달 본적 있어요? 아니요 가라 보랭다리다 아아 어때요 나 따라와 왜 이거 잡게 오케이 그거 있는거 아니야 저거 잡아 아 뺐어 됐어 아 됐다고 아 왜 돼 아 그런 듯 좀 하지 말라고요 알았어 원한다면 집에 갈까 아니 오케이 원한다면 리시 왔다 리시 왔다 리시 왔다 내가 지켜줄게 너와는 달라 난 널 지키는 서포터니까 내가 맞았다 야 잡알라 야 잡자 그냥 잡았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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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살려 못살려 힐 힐 힐 도망가 도망가 힐 손불파전 오케이 오케이 전멸 아 집에 가자고 아 이제 됐다고 노노 만족할 수 없어 난 봉인 풀렸어 난 파괴왕 다 파괴한다 내 자신이 파괴될지라도 오케이 다시 봉인 집에 간다 피바라기 만화물락 다 사이겠네 가자 간다 야 우리 잘했다 나 뭐야 나 6킬이야 나 6킬이라니까 나 6킬이라니까 이거 뭐야 방금 미신도 잘 잡았고 어 아 내가 왜 6킬이야 내가 왜 6킬이냐니까 나의 생명의 의미에요 지금 내 방송에 2만4천명 있어요 아 자 자 자 이거 잡는다 개뻥이야 나 간다 그랬으면 좋겠다 땡겨 띄워 오케이 둘 다 맞는다 베인 마무리 오케이 쭉 가 오케이 쭉 가 일단 이거 에헤 이거 그냥 놔주면 안되나 잡고 와 오케이 잡았음 안 땡겨도 돼 잡았어 잡았어 안 땡겨도 돼 잡았다 자 잘가라 아 아 궁극기를 그 뒤에 쓸걸 그랬네 어 예상을 못하게 궁극기를 뒤에 쓸걸 그래서 근데 뭐 어 방금 전에 궁 2명 다 맞춘거 맞죠 예 어 잘했네 좋아 아 BJ명을 우리도 잘 잘 정했었어야 돼 나는 해물파전 좀 맘에 안들어 네? 백설량이면 백설량 맘에 들어요? 아 닉네임 맘에 안들죠? 막 똥 싸면 막 어 어 배설량이라 그러더만 아 내가 더 좋지 배설량보다 해물파전이 낫지 나는 막 저 저 뭐야 고전파 고..모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이거 딴다 고전파전이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아 아아 아깝다 누가 봐도 아깝다 집에 갑시다 아냐아냐 안가도 돼요 나 마나가 없는데 아 마나 없네 어 마나 없으면 가죠 그냥 오케이 동의 아아 아아 아하 헤이 에헤이 오케이 오케이 나 마나 마나 없으면 먹음 슈 맞췄음 오케이 스택 좀 쌓고 가죠 그러면 온김에 오케이 어우 실력이 일치월장하시네 좋아 자 먹고 잠깐만요 초생달 오케이 피했는데 에? 피했는데요 피한거 아니에요 잠깐만 피들왔다 어 왔다 오오 저 궁이다 피들 이거부터 잡자 이거부터 야아 얘가 희생하네 어 얘가 희생하네 혼자 딱 죽을라고 배인이 잘하네 이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겨버린 나는 얼마나 잘하는 것인가 대체 오케이 왔다 왔다 이거 가나카게 가만있다가 막타만 먹어야겠다 오케이 평타치고 평타 여기서 평타 2 몸빵한 다음에 Q 아래무빙으로 피하면서 오케이 에이 내가 막아줄랬는데 어 근데 왜 안그랬어요 그 미안합니다 어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요 별로 상처받지 않았어요 워낙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CS가 69개인데 혹시 블리츠크랭크님 손 버릇이 좀 나쁘신가봐요 제 CS에 손 댄거 아니에요 아 저 없을때 살짝 먹었습니다 네 아아아아 찾았다네 CS 니가 처먹은 CS 이거 뭡니까 이거 4개 뭡니까 이것 때문에 죽었네 이 4 때문에 어? 저기요 어 남 탓할걸 탓하셔야죠 빠삐형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달리기가 빠르시네요 예 네 저 따라오십쇼 저거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 랜턴 탔습니다 안됩니다 네 저 그럼 피바라기 스택 좀 모아도 될까요? 예 먹어보고 싶쇼 어 번개 번개 치는데요? 번개 치는데요? 예? 이 번개 누가 쏘는거에요? 그 제가 컴온 헤이 헤이 이즈리얼 쟤한테 번개 쏴 그렇지 번개 딜러 그렇지 잘한다 됐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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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망가요? 이거 피만 지워야지 그렇지 지워야지 잘가라 일단 쟤 죽었어 아니 아 이거 아니 안좋은데? 살짝 뺐다가 살짝 뺐다가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CS들 얘네때문에 아니요? CS는? 오 잡았다 CS는 6마리 다이브? 다이브? 막타 될꺼다 지금 오케이 나이스 굿플레이 베스트 포지션 유 베스트 브라이버 요 유 유 이거 먹어 자 이것도 먹어 자 자 간다 어어 드래곤 드래곤 유 유 유 유가 걱정돼 유 어으 잡았다 유 리진 유 유 유 유 막타 뿅 아싸 이게 웬일이래 10킬 먹었써어 이거 내가 좋은 서포터를 만나실께 호사를 누려도 되는건가 아 빠지라고 누가 이렇게 건방 지지 나한테 파괴왕씨한테 아 니달니가 어 도인비 님이라고 아세요 네네 알아요 왜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요? 아! 지금 저 저 지코 형님이라고 빗대어 표현하신 거예요? 어 아니죠 야 잘하시네 저 언어를 잘하시네 언어 능력이 탁월하시네 집에 좀 갈게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아 아씨 아이템 지리고 아 아이템이거 나오는 거 봐 우리 이즈리얼 어디있냐 아 바텀이 깨진 부분이로구나 가겠습니다 지금 어 니가 빨리 와가지고 저기 베인의 저기 어 해갈통을 으스러워줘야 되지 않겠냐 어 알겠어 지금 간다 지리고 어 지리고 CS 내가 먹고 지리고 어 막타 지리고 어 트롤 지리고 간다 좋아 맨날 아프리카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는 거 아니구먼 PJ smart Stories in C S S Y F M Q Q Q Q Q Q Q Q A Q Q A Q A Q